011-3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의 테마는 재건축 대북철도 해저터널 가덕도 신공항 시멘트 슬래시 레미콘이 가 있습니다. 부산산업은 동산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76년 5월 15일에 설립됨 주요 생산품으로는 철도 궤도 시공 현장에 납품되는 콘크리트 침목, 지하철 및 전력구 터널 공사의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세그멘트, RC세그먼트, 가이슨 대형 물류센터 및 주택건설 현장의 기초공사 구조 시설에 시공되는 건축 PC, 프리캐스트 칸크리트, 그리고 시멘트 및 몰탈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호첨식 지대를 생산. 기업 개요 대시 1976년 5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 1990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사업 영위 중임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주, 태명 실업, TM트랙 시스템, 유, 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 회사로, 주, 오페로나이 NC를 두고 있음 대시 레미콘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국내 시장은 유진기업과 삼표산업이 공장 증가 등으로 양강체제를 공고히 하며 점유율 확대 추세임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레미콘 판매 감소하였으나, 종속기업의 건축 PC 판매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담합과 징금 제거로 순이익은 흑자전환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연되었던 공사 수요 회복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레미콘과 종속기업의 콘크리트 침묵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부산산업의 시가총액은 66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부산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30위입니다. 부산산업의 상장주식수는 105만6천주입니다. 부산산업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부산산업의 퍼은 157.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9.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5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1.19배 5만3천80원이며 배당수익률은 0.40%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55억원 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원 41억원 마이너스 32억원입니다. 부산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익 63%이고 유보율은 947.9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70-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13이며 전일 대비해서 3.24-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의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3,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70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4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산업의 종가는 63,300원이며 주가가 부산산업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의 종가는 63,300원이며 주가가 부산산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부산산업은 거래량 11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2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82조, nh투자증권에서 231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14조, 키움증권에서 101조, 미래의세증권에서 69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20세조, 키움증권에서 259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65조, 삼성에서 152조, nh투자증권에서 86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0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주 부산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대부분이 가져와 동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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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